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마 저희만 그런 거 아니겠죠? 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고 했지 뭐야 다시 끊기는 거 같은 기분은 아니겠지 눈이 이상한 걸 수도 난 안 끊기는데? 어 약간 끊긴다? 어 잠깐만 끊긴다? 일단 차고에서 가면 생각해봅시다 아 끊긴다 학교 과실? 오케이 이렇게 렉 걸리는데 학교 오는 친절한 미친놈들 학교 개 많이 온다 세 파티? 네 파티? 아 끊기구나 야 무기 없다 나 저도 없음 빨리 제발 빤티 나왜 수고하자 하하 와 개 끊겠니? 1층 클리인거 같은데? 발 소리 들린다 온다 밖으로 도는 것 같은데 뛰어내려서 밖에도 하나 있음 밖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 강당에서 내버리 위로 이동 같이 이동해도 되고 아 저기 있네 왼쪽으로 이동함 쟤 샷건 들고있음 펌샷 내렸다 내려왔다 비쥬 비쥬 쟤 팀원은 어딨는거지 팀원? 팀원이야 팀원 야 너무 끊긴다 방금 1층에 방금 1층에 특...특하는 도리 근처에 있겠지 뭐 있다 1층에 있다 내 발밑에 있어 아까 그 걔 죽었던 내 시체 있는 근처에 있다 잡음 아 진짜 터널군 클리어 여포지 타러 가실 통다 갑시다 어디서 할게 갑시다 센터 통다 가자 갑시다 여기 안타져 오 뭐야 헐 헐 헐 시점이 나아져 리플레이랑 데스캔 꾹어플레이 하라고 아 게임 들어왔으면 못 끄잖아 공지 올라왔대 이미 게임 시작했는데 천상계 통다 간다 천상계 통다 천상계 통다 미친 통다 하다가 통수 맞을 듯 근데 진짜 희한한게 뭔지 암 아까 전에는 패치되고 나서 데스캠이라 이런거 안 끄고 잘했음 여기에 통다 하자 와 어그있다 어? 보금보금보금보금? 아니아니 킬캠킬캠 아 극혐이잖아 진짜 뒤지겠다 나 토 나올거 같아 와 아 머리가 거의 안보고 있어야겠다 아 이 영상 제목 정했다 영상 제목 정했어 뭔데요 당신은 이 영상을 보면 토를 합니다 크으 구토 나오는 영상 토 나오는 영상 이 영상 보면 100% 토한다 인정? 아 인정까지 붙이는거에요? 예 인정까지 약간 약간 유아틱하게 가져야됨 개 끊겨 차라리 레드좀 맞고 뒤졌으면 좋겠다 이게 뭐하는지 지금 이 점수 때여서 킬캠이랑 그것때문에 와 깜짝이야 아 무서운데? 들어갈래 공중에서도 막 터진다 오오 와 이거 통다 개꿀 통다 리얼 개꿀 이거 뒤에서도 와야되고 오른쪽으로는 뭐야 앞뒤로 다 와야되네 밀비에서 있던 애들도 나가는 경우 있을거고 왜냐면 반반 걸려가지고 어디갈지 잘 모르는 애들 있을거거든 야 타이어가 절대 터지지 않게 캬 오진다 저 왜 안 끊기냐고요 지금 개 끊기는데 나 지금 토 날거 같은데 차 온다 내 쪽 방향에서 UAG 한 대 오케이 다운 먹으러 간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렇게 두면 이쪽에서는 상자 로딩이 늦게 되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겠지 버기를 살짝 꾸고 어? 차 한 대 더 온다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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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프리모스크 쪽으로 이동은 아 근데 진짜 토 날거 같다 아 맞춰 개 토 날거 같음 맞춰 차 엔진 시동 소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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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다시 한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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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그거 못 잡음? 뒤짐 안 뒤짐? 안 뒤짐 누워있네 한 대 두 대 차 왼쪽으로 이동할거임 오케이 나이스 음 우리 가야됨 그 밀베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됨 어.. 이쪽? 이쪽 집? 여기? 보트! 보트 보트! 우리 밑으로 지나간다 이히트 보고 있으면 한 대 지나갈거임 아.. 아예 총을 바꾼거임? 아.. 개빡쳐 아.. 토 나올거 같애 아.. 아.. 진짜 개 토 나올거 같애 으아아아 어떻게 패치를 받아 반대편 언덕 저 보인다 오 방향 보임 오 방향 두놈 언덕 위에 있음 오요? 응 오 방향 반대편 언덕 두놈 보이거든 3명 와우 몇 미터에 힘 어.. 100 200 300 400 500 으악 맞아 안돼 천천히 천천히 아 누웠는데 음 550 550 종으로 쏴야겠다 한탄 늦게 들어가자 이거 그냥 여기 있다가 카우팔 맘껏 쏘세 저 보급 먹고 싶은 240에 보급 하나 떨어졌거든 한 200m 앞에 아무도 안 먹었는데 금방 떨어진 응 갔다 올게요 응 어머애들을 카우팔 두고감 뭐 있음? M, 2, 2, 4 8배울에다가 아 8배울에다가 당장 안 줘도 되겠네 4배울 쓰세 응 소염기 만줘됨 소염기가 소염기 여기 있음 그냥 박혀있음 기다리게 쟤들은 아직 싸우고 있음 오방향 한 대 더 맞췄거든 두 명 보임 아까 그 보트 타고 간 걔들인가보를 이건 스페이스바로 세워두면 안 멈춥을 쏘러진다 쟤네 쟤들 타고 올 거 없을텐데 아 그 불타는 보트 불타는 보트 터뜨려 버려야겠다 한마리 떨어짐 한마리 더 모두와 쟤네 야 수영에서 한명 건너오고 있는데? 쟤들 말고 수영에서 한명 건너오고 있어 지금 340에 한 200미터 남음 쟤들은 지금 들어갖고 물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애있음 350보세요 아 확인 우리 여기 자기장 잠김 포트 불타는 포트 탔어? 내렸어 포트 내렸음 내렸음 조심 이거 언덕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 바로 앞에 백방향 이 3토바이 타도 되고 어 그 오른쪽 길 건너 어? 어? 아 확인 죽었다 둘 다 밑에 조심 진짜 뭐야 저기 누가 있다 어 체크해 저기 파마 35 35 쟤 말고 보트 아님 쟤 보트 아님 보트는 여 밑에 세웠음 20방향 어 뭐야 커파레드 어디지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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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저 1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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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퇴고 맞춘다 제발 시댄 안 돼 안 돼 안 돼 으흐흐 우 아 개 빠진다 이거 아 이거 심지어 데스캠 그거 렛 걸리면서 데스캠이 나오지도 않아 볼까? 공식 카페 한번 봅시다 공식 카페 간헐적 게임 끊긴 현상에 대한 관련 대응 예정 안내 19시 20분 지금 7시 46분인데 7시 20분에 올라왔거든요 간헐적 게임이 끊긴 현상 확인 간헐적이 아니잖아 대응 전까지는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 로비에서 리플레이와 데스캠을 기능을 모두 비활성화한 후 플레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겸이네 안해! 지나가다 두 대만 죽어 방운지 로비입니다 남편간 possibile? 수제 등력 프로젝트 소상을arespace 삿조주 뒷 trade specialty 바로 쇼핑 를 시청 음복 ir terrorist